네 오늘은 차트 퀴즈로 풀어보는 미국 주식 매수 탓점 완전 정복의 저자 장영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저희 큰아들하고 청소년 버피투자스쿨 졸업생인 박준혁 군 21살이고 호철이는 이제 24살입니다. 그 두 친구를 가르쳐서 호철이는 이제 네 번째 책을 냈고 청소년 버피투자스쿨이 지금 진행 중인데 코로나가 코로나 때 이제 끊기고 21살인 박준혁 군을 이제 대학생인데 금융공업을 가르치면서 이 책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요새 미국 주식이 핫하니까 아 어느 지점이 매수 타점으로 이렇게 차트로 문제가 돼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풀어보시면서 습득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한번 나오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몇 년 전에 작가님 만나서 방송도 하고 이랬는데 또 책 나오니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그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차트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신챗도 이제 차트에 대한 얘기죠. 그럼요. 저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딱 골라서 사는데 그 종목이 뭐 하는 회사인지 정말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작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시작한 지가 400년이 됐어요. 그런데 가치투자는 언제 나왔을까요? 가치투자는 재무제표가 막 공시되고 이러면서 나왔겠죠? 재무제표는 한 1900, 한 60, 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미국은 1900년도에서도 나왔겠죠. 그런데 재무제표가 나온다고 해서 가치투자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저기 2000km 떨어져 있어. 봇짐 짓고 갔다 오면 석 달이야. 그럼 정보가 바뀌어있지. 그렇죠. 바뀌어있죠. 그런데 가치투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구회사 들어가서 경영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 주식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걸 뭐 구회사에 대해서 내가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다 아는데 왜 삼성전자하고 돈을 못 벌겠어요. 똑같은 위치거든요. 안다고 돈 버는 게 아닌데. 주식의 역사가 400년이라고 치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 정보를 개인들이 자유롭게 소유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구글 들어가서 막 이거 하고 이래서 가치투자라는 걸 생각을 해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350년 동안 뭘 갖고 주식 투자를 했을까? 지금 이 화면에 보는 이런 봉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분석했겠죠. 손으로 다 그렸어요. 컴퓨터가 없으니까요. 컴퓨터가 나온 지도 3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가격을 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격을 가지고 370년 동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했던 사람들의 논문이나 자료가 훨씬 더 많아요. 저도 1990년도에 미국에서 책 사서 이런 책을 공부하고 그걸 배우고 익혀서 또 이런 책을 계속 낼 수 있는 근간도 그런 가격이 사람들 주머니에서 내 돈을 뺄 수 있는 수요 공급의 법칙의 교차점처럼 가격이 주식시장은 매수의 돈과 매도의 돈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격은 유일한 팩트예요. 뉴스는 내가 그 회사 가서 뉴스를 기자가 해왔어요. 인터뷰를 해왔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그리고 회사에서 불리한 뉴스 내겠어요? 안 내죠. 안 내지. 그리고 그 기자가 거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러주는 대로만 적을 수밖에 없어.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용돈도 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가지고 여기에서 왜 올랐는지 알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지금 어도비라는 우리가 잘 아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네. 어도비라는 미국 주식 차트인데 여기 보면 제가 만든 퀀트 시그널로 여기서 딱 시그널이 나왔어요. 네. 이걸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틀릴 때도 있어요. 봐봐. 네. 네. 뭐 여기서는 사갖고 어때요? 털렸지? 네. 여기서는 사갖고 벌었어. 네. 조금 벌었겠죠? 여기서도 많이 벌었어. 네. 이게 이 확률을 보는 거거든 확률. 1년 만에 지금 처음 나왔는데 이때가 2023년도 5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뉴튼이라는 사람도 주식회에서 다 말아먹었어. 네. 아인슈타일도. 네. 노벨문제학상 탄 작은 가지고 주식회에서 다 말아먹었어. 이게 머리가 좋다고 구회사에 대해서 안다고 돈을 버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그럼 내가 우리 애를 어떻게 시켜요? 나도 머리 나쁜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도박이면 안 시키지.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률 게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 매수 타점 완전정복에 있는 책들 보면 네. 이런 게 어떤 로직이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게 매수매도 10번 중에 6, 7번 정도 맞아.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무료 리딩방, 유료 리딩방 하는 것처럼 이게 맞습니다. 나도 아무 일 모르는데. 그리고 여기서 사갖고 이만큼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여기까지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데서 다 잘라먹지. 10%, 20%, 30% 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만 그래도 400년 동안 연구하고 쌓인 그런 가격 분석을 하면 중고등학생들도 이거 배워서 매매 잘해요. 제가 3년 동안 가르쳐봤으니까. 코로나 전에 청소년 버피 투자 스쿨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재무 분석이나 이런 건 어렵잖아. 나도 경영학과 나왔는데 재무에게 D 맞았어요. 그것도 감지덕제 F 안 맞은 거에요. 그리고 구회사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한다 그래서 앞일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포기를 한 거지 그 부분은. 그런데 같이 투자를 하고 재무 분석이나 회계 분석을 한 사람들도 언제 사야 될지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그 회사의 가격의 흐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정선 찾아내는 훈련만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접목시켜도 좋고 접근하기는 차트 분석을 배우면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걸 하면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투자 해서 그게 마치 주식 투자의 정석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역사 짧고 그리고 이제 또 실질적으로 뭐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고 아니 뭐 같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뉴스를 본다거나 차트를 본다거나 그게 앞일을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주식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차트를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역사도 길고 정통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차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까요? 차트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기보다 차트 공부하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네. 자 삼성전자 그럼 뭐 대충 알아. 기업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어 이거 사도 되겠다 이런 나이부한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제가 지지난주에 모 아나운서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99만 9천원 찍을 때 가긴 간다.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리고 일주일 만에 153만 9천원 찍었어요. 그러니까 53%가 떴잖아. 그런데 120만원 들어가서 지금 물려있어. 20% 마이너스야. 120만원 들어갔으면 153만 9천원까지 갔으면 한 135만원, 140만원 팔아먹고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순진하게 계속 가고. 에코프 2차전지 좋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게 꼭지였다고 생각을 해봐. 주식은 변동성 게임이지. 그 회사랑 나랑 결혼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변동성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순진하게 가치투자를 하거나 이러면 손절을 안 놓는 걸로 생각해. 머니게임이나 기업을 하는데 손절을 안 놓는다?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거든. 그런데 워렌 보펫도 자기 매수가 대비 20에서 25% 빠지면 손절을 날려요. 그런데 한국사람은 마이너스 70%인데 갖고 있어. 가치투자를 해. 그건 가치투자가 아니야. 포기한 거지. 그건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에 대한 임무 태만이거든. 그게 너무 순진해서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 대표님 책을 보고 대표님 강의를 듣고 차트를 공부했어요. 우리가 차트를 숙지를 하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통달했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통달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중고등학생들도 딱 4주에서 6주만 가르치면 한 20시간 가르치면 제가 알려주는 6가지 매수 타점이 책에 있는 6가지 매수 타점. 온라인 강의로도 나와 있는데 6가지 매수 타점 통달을 해요. 그런데 그건 전부 다 뭐예요? 과거 시점이죠. 과거 시점에서 6가지 매수 타점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 나왔던 걸 보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시점이잖아요. 현재 시점이 리스크 대비 그 6가지 매수 타점이 더 중요한 게 뭐냐. 리스크 대비 위턴이 큰 부분일 뿐이야. 올라갈 땐 크게 올라가고 적을 때는 그런 지점에서 사면 어때요? 손실은 작게 버는 건 크게 한다. 작게 벌고 크게 깨지는 거지. 그러면 승률이 40%라도 어때요? 계좌는 플러스야. 왜? 6번 깨질 때 작게 깨지고 3, 4번 벌 때 많이 벌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계좌가 플러스해야지 그게 정상인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하는데 승률이 80%래. 야 그럼 너 떼돈 벌었겠다. 아니야 마이너스야. 왜? 작게 벌고 크게 깨지지. 크게 깨졌구나. 그 핵심은 작게 깨지고 크게 버는 것밖에 없어요. 노벨 경제학상 탄 애들도 2년 반 만에 다 말아먹었는데 내가 걔네들보다 머리가 좋아? 그렇게 머리가 좋은 놈들이 왜 앞니를 못 맞추고 이걸 저기를 했을까? 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지. 내가 무슨 심도 몰라 주식 가격은. 근데 내가 이런 이런 기업 뉴스도 보고 차트도 리스크데블 리턴이 큰 점 들어갔지만 만약에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나는 시장에서 빨리 손실을 짧게 보고 나와야겠다라는 대응에 대한 체력이 길러져야 된다. 그런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큰아들도 가르치고 중고등학생들도 가르쳐주고 부모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예측의 게임이 아니거든. 틀렸을 때 항상 틀릴 거를 대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과 난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야? 마이너스 75%인데 우리 자식 새끼한테 줄 거야? 이건 20년 뒤에는 올라갈 거야? 그건 부동산 해야지. 주식을 10년, 20년 갖고 있으려면.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매수와 매도의 타점 내지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만약에 딱 봤는데 그럼 매수 신호가 보이는 종목이 만약 10개가 있어서 10개의 10분의 1씩 넣었다고 해볼게요. 내 돈에. 그게 이제 퀀트예요. 네네네. 넣었는데 여기서 10개 중에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있는 건데 내 생각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손절을 하는 거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갖고 있어서 큰 수익을 보다. 이익을 그때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수밖에 없거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한다고 하면 미국 주식에 삼성전자 같은 게 한 5,600개 돼요. 그걸 다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6가지 매수 타점 중에 3가지를 로직화해서 자동매매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600개를 매일 어떻게 봐? 타점이 왔는지 안 왔는지. 밤에 자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시켜요. 저조차도.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일반인들한테 풀어주세요 해서 9월 1일 날 유인수라 증권하고 협조해서 이걸 여러분들한테도 푸는데 저도 편하게 매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도 매매 중독이라 한 30년 넘게 손으로 매매하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하면 한국 주식 한 종목 미국 주식 한 종목씩만 집중해서 해요. 10개씩 못하지. 10개가 나와도 그중에 나름대로 이렇게 고르는 거지. 저놈 중에 이번에 어떤 놈을 쪄아서 들어가서 승부를 볼까?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1%, 2%만 나와도 행복해요. 그러면 한 달에 몇 프로야? 1%만 먹어도. 4%잖아. 1년이면 몇 프로야? 48% 50%잖아. 그런데 일반인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2배, 3배 갈 겁니다. 에코프로스는 10개 갈 겁니다. 그건 평생 운이 한두 번 오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게 차트를 본다는 거 하면 우리가 그림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 맞아요. 정확해요. 그림 공부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애들도 이걸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본다는 거는 그럼 이게 한국 주식시장 똑같아요. 미국 주식시장 하다못해 베트남 주식 인도네시아 주식 다 공통이에요. 다 공통이에요. 단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상위인 거 인도네시아 주식도 제가 봤는데 상위 한 30개밖에 안 돼요. 많은데 거래대금이 작아. 그런 건 안 해요. 저는 한국 주식에서도 코스피 200에 있는 것만 해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냐. 코스피 200과 코스닥에 있는 100개 300개 중에서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인 거 그런 거 고르잖아요. 그러면 한 150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고 미국은 하루 평균 거래대금 5천억 이상인 거 그런 것만 해요. 어느 나라든 상위 그러면 한 2, 30개 4, 50개로 다 합축이 돼요. 그것만 봐도 벌써 몇백 개예요. 그럼 100억 이상 거래대금 보는 이유가 있나요? 거래대금이 많아야 내가 안전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거든요. 시세를 움직이지 않고 평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어떤 놈이 미국 주식 5천억 이상 거래대는데 그걸 작전을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작전할 수 있어요? 없죠? 몇 조 있으면 10조 있으면 몇 조 있어도 하루 만에 다 뿜빨라. 왜냐하면 애플 한 종목이 우리나라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 합춘 것보다 커. 그럼 어떻게 한 10조 있어도 하루 이틀 되면 뿜빨날 거예요? 작전을 할 수 없는 주식에 사실 개미들이 들어가서 변동성을 작게 작게 따먹고 나와야 되는 건데 천 원짜리, 2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이런 거 들어가서 작전을 들어왔네 이거 두 배 갈 거야? 세 배 갈 거야?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코인도 차트가 있잖아요. 코인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코인도 뭐만 하느냐? 저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운만 봐서 거기서 타점이 오면 자, 이거 6가지 매수 타점 중에 이 타점 왔는데 이때가 리스크데브 리턴이 크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제자분들 잘 가르쳐서 제 단톡방이나 이런데 이제 6가지 매수 타점을 잘 찾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놀고 있어도 그 제자들이 단톡방에 올려. 선생님, 이거 오늘 HPSP인가가 있었어요. 단톡방에 올라왔어. 나 놀고 있는데 선생님, HPSP 이거 전고점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네. 보여 드릴게요. 제자 중에 한 분이 HPSP 이거 저기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전고점 타점이 아닌가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 공부를 하게 되면 전고점이 일단 오늘 이중바닥을 준비하는데 이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웨이브가 있잖아요. 옛날에 거래소가 없을 때는 이런 라인 차트였겠죠. 하루에 한 개씩만 가격이 생겼겠어요. 그죠? 100년, 200년 전에는. 네. 자, 이러면 자, 여기가 어때요? 전고점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된다는 바이블이 있어요. 네. 기술적 분석에. 네. 그러면 오늘이 뭐예요? 전고점도 일치하고 여기 이평선도 지지되는 두 가지 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이거는 내일 모레까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목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야. 네. 왜? 이런 규칙성에 있는 종목을 골랐을 뿐이거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데 안 사. 이런 지지선이 왔을 때 이때 사고 스탑을 1, 2%만 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만 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제자가 골라서 네. 괜찮은데 그럼 나도 해요. 나도 내일쯤 되면 한번 요걸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응과 관리를 하는 거지. 여기서 사놓고 저는 사면은 보통은 오늘 저가 밑에다가 이제 스탑을 놓는데 그 폭이 대부분 한 1% 내외예요. 1% 걸고 한 번씩 해보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면 3%, 4%, 5% 챙기는 거고 떨어지면 1%에 그냥 날리는 거지. 그러면 대표님께서 아까 제자를 양성하시고 교육을 하시니까 4주에서 6주 정도 가르치고 배우면 차트에서 완벽히 줄 수 있어. 그러면 배운 제자들 사이에서도 돈을 버는 제자와 벌지 못한 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6주를 하는데 3시간 동안 6주 내지 5주 5주에서 6주 정도 하는데 사이사이에 과제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걸 어떻게 해요? 이건복 씨한테 가르쳐주면 작가님한테 적용을 아니 자 이거 자 어도비에서 이렇게 이중바닥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아니면 코카콜라나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이중바닥 찾아갖고 나한테 보여줘봐요. 그렇게 주문을 해요. 내가 가르쳐줄 때는 어 좋아. 근데 돌아서면 어때? 까먹죠. 찾아봐요. 그랬더니 못 찾아봐요. 못 찾죠. 중요한 건 내가 교육을 시켜서 이건복 작가님이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매매를 안 시켜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이제 같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건 또 한 6주 정도 해요. 그래서 같이 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나랑 같이 앉아서 이제 내가 이건복 씨도 이제 이거 고를 수 있잖아. 이거 골랐어. 선생님 골랐어. 오후 잘 골랐어요. 자 이제 그럼 이거 나랑 같이 매매해보자. 그러면 이걸 이걸 제대로 배우 6주 동안 배웠으면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매수 타점이 나오는 것까지 이 책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몸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주 동안은 6번에서 7번 정도 실전 코칭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 매매를 이제 실제 돈으로 하던 모의 투자로 막 시키겠죠. 막 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자기가 어떤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오셔요. 그러면 그걸 또 매매일지로 쓰게 해. 내가 뭘 잘못했고 뭘 놓쳤고 그래서 막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내가 평상심을 가지려면 매매일지를 써요. 후처리하고 준혁이 여기 있는 친구 다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기계적으로 돼. 매매가. 훈련이 되는구나. 그렇지. 훈련이 되니까 10번 매매해보고 20번 매매해보고 30번 매매해보면 10번 할 때 5번 할 때 15번 할 때 했던 실수들을 이제 점점 스스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훈련을 시키니까 애들이 더 잘해. 욕심을 안 부리거든. 아니 그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을 다 마친 이제 아드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어쨌거나 스윙률의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마다 있지만 거의 안 깨지지. 거의 안 깨지면 결국에 내가 앞니를 잘 맞추고 잘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내가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어떤 때 사면 이만큼 올라가고 어떤 때 사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잖아.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내가 잘나고 예측 잘해갖고 에코프로 같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해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운이 주식을 하다 보면 몇 번은 올 수 있지만 그게 준비가 돼야 그런 걸 또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준비를 시켜서 시장에 주는 운떼를 받아 먹게끔 하는 건데 애들을 가리키면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요. 걔네들은 100년은 더 살 거 아니야. 10대면. 그러면 지금 40, 50대도 물론 기회가 있지만 40, 50대는 100년 산다고 하면 한 30, 40년의 기회가 있겠지만 아이들은 100년의 기회가 있어. 그 사이에 잭팟이 안 터지는 법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시켰는데 청소년 이거를 하는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거의 리밋에 달했어요. 뭐가 아이들이 취업하거나 이런 사회구조가 근데 유태인 부모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모나 교육률이 쎄. 근데 왜 유태인 애들은 전세계 경제 상위 3%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걔네들은 15살 때부터 투자하라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만 원도 이천만 원도 이천만 원도 투자라고 돈을 주면 걔네들이 스물다섯 까지 10년을 투자를 해보고 요리조리 해보고 노련하면 뭐가 돼요? 여우가 돼. 근데 우리나라는 40대 50대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투자 나이가 몇 살이에요? 0살이야. 그러면 40대 50대가 유태인 25살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련한 놈한테 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돈하고 투자에 대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금융 쪽으로도 얼마든지 달란트가 있는 애들이 많은데 오로지 뭐만 시켜요? 구경수만 시켜요. 대학 가문 평생 쓸 일이 없는 구경수만 시켜요. 그래서 눈을 좀 돌려보시라고 또 예체능에 달란트가 있는 애들도 있지만 돈하고 투자에 달란트가 있는 애들을 못 알아보잖아요. 왜? 구경수에 매몰돼서 그리고 실제로 학원이나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사회 5%밖에 안 돼. 나머지 애들은 뭐 할 거야? 그냥 학원에 박혀있는다고 부모들은 맘만 편하지 밑에 깔리는데 그래서 우리 둘째는 자신 있게 나한테 중3 때 얘기하더라고 아빠 걔도 내가 주식 꼬셨거든요. 첫째처럼 호철이처럼 이름이 호텐데 아빠 나 학원 가니까 영어 수학 돈 100만 원이잖아. 그럼 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학원 가도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하기 싫고 밑에 깔리는데 차라리 딴 걸 하면 안 될까? 잘 생각했다. 때려쳐? 너 뭐 하고 싶은데? 주지수 하고 싶대? 주지수 1년 했어? 몸 좋아졌어.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공부 역시 안 해. 그래서 상고로 보내보냈어. 상고로 보내서 네가 혹시나 나중에 대학을 가면 상고에 있는데도 대학을 갔다 그러면 남들이 인정해지지만 어차피 너 대학 갈 생각 없잖아. 그래서 고1 때 주지수를 배우면서 허송설을 하다가 당구장을 갔는데 당구가 재밌다는 거야. 그래? 그럼 너 진짜 당구 배울 거지? 당구를 딱 쳤는데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당구 300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입상한 분 유명한 분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레슨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지금 국내 랭킹이 거의 50등 근처예요. 지지난달에는 복식으로 해서라도 8강에 들어갔어. 내가 이제 후원해 준다고 그랬어. 이제 지 만약에 10등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 밥벌이는 지가 다 해. 그렇죠. 대학 가는 거보다 헐낫지. 21살인데 지금.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어디에 달란트가 있는지 모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면 그중에 요새 돈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만드는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청소년 버피투자스쿨을 청담동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하는데 이번 주도 해요. 3시부터. 근데 이제 이미 성원은 다 됐는데 유튜브로도 이제 송출을 할 건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거기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그냥 학부모들도 오라고 그랬어. 어차피 학부모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어떤 학부모는 아이 한 명의 엄마 아빠가 다 왔어.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열심히 제가 강의한 거 이제 유튜브로 일부 공개가 있는데 나중에 풀 건데 요번 주는 이제 서비스로 저 여수나 사천 이런 데서도 듣고 싶어 해갖고 그냥 뭐 링크로 해갖고 이제 유튜브로 송출할 건데 사실 어른을 가르치나 아이를 가르치나 이 차트 하는 게 차트 보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열두세 시간만 딱 배우잖아요.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번 주에 딱 이중바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아이들하고 학부모한테도 찾아보세요. 이렇게 퀴즈를 낼 거예요. 이 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렵진 않지만 최소한 지지저항선을 배워서 그걸 매매에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까막눈이지 예를 들어서 HPSP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지지선을 알면 어때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뭐다? 전고점이니까 흥분하지 말자. 그래서 하루 더 기다렸던 이렇게 돼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잖아. 그죠? 10%를 더 싸게 살 수 있어. 얼마나 좋아. 물론 여기서도 더 떨어질 수 있어. 그러면 어때? 한 1%만 손해보고 나와서 더 싸게 주우면 된다 이거지. 예측은 안 하지만 이런 지지저항선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도구다 이거지. 철저히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대응이지. 이게 나도 여기서 만약에 사잖아요. HPSP가. 그러면 올라가길 기대하지. 그렇죠. 이걸 떨어질 거라고 사는 업종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해.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에서 대비를 할 뿐이야. 전략을 세워놓고. 근데 대부분 어때요? 무료 리딩방이나 이런 데서 야 이거 좋대. 야 진짜 이렇게 막 갔어. 올라가 좋잖아. 근데 이렇게 빠지면 어때? 못 팔아먹었어. 매도를 못하는 거지. 왜죠? 욕심 때문에. 여기서 더 갈 것 같거든. 그렇죠? 네네. 여기서 더 갈 것 같잖아. 여기서 샀는데 리딩방에서 종목 주전. 야 이거 진짜 막 한 20% 올라갔어. 횡재했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제 2배 3배 가는구나. 그러다가 가격이 어때요? 이렇게 빠져봐.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어. 쫙 올라가. 기분 좋죠? 여기서 샀어. 시그널 나와서. 근데 나는 약게 여기서 1차 매도하고 여기서 2차 매도하고 손절을 이렇게 올리면 나는 여기서 샀으니까 나머지도 어때요? 이만큼은 수익이잖아. 한 번 잘라먹고 두 번 잘라먹고 그 다음에 스탑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어때? 손해를 안 보잖아. 이런 관리를 시키는 거지. 여기서 올라갈 때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이렇게 됐잖아. 근데 여기서 똑같이 샀는데 내가 맨날 갈 때 퀴즈를 내요. 사람들한테. 1분단, 2분단, 3분단. 여기서 어떡할래? 올라갔어. 여기서 어떡할래? 여기서 어떡할래?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어떤 사람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관리해서 돈 차곡 챙겼어. 근데 여기서 사갖고 기분 좋게 있던 사람은 여기 지금 어때? 안 잘라먹고. 마이너스지. 왜 여기서 똑같이 샀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지금 마이너스야? 예측을 잘해서 그래요? 아니죠. 아니지. 대응하고 관리를 잘한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봐봐요. 자 여기서도 기분 좋게 샀어. 우리가 앞일을 모르니까 야 여기서 샀어. 얼마나 째져. 네? 요거 샀어. 째지잖아. 요거 사갖고 막 이렇게 올라가. 네. 그러면 기분만 좋아하지 말고 어떻게? 빼먹어야지. 여기서 뭐 한 30% 빼먹었어. 자 또 이렇게 올라갔어. 오 기분 좋아. 네. 어? 여기 오니까 이게 더블탑이야 사실은. 네. 이런 때는 한 70%는 잘라먹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30% 잘라먹고 여기서 또 40% 잘라먹었어. 이제 손절을 여기다 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샀지만 이만큼 손절을 놨기 때문에 혹시나 빠지더라도 어때요? 이익이 확보가 되잖아. 이익이 확보가 되잖아. 이거는 관리야. 근데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야 그냥 좋아. 아주 좋아. 이거 이제 신고가 치고 날아갈 거야.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샀는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지금 얘는 마이너스야. 예측을 잘해서?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하려면 대응과 관리를 배우는 거지. 우와.